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결절종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절종은 비수술적 치료 혹은 경과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에서는 1년 이내에 약 76%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로서는요 첫번째로 눌러서 터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높은 재발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사기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손동에서 시행하고요 손바닥에 있는 결절종은 요골동맥이랑 요골신경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율이 최대 78%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기로 빼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기로 빼게 되면 감염이나 신경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있습니다 첫째 보존적 치료에 실패했을 때 둘째 증상이 심하거나 신경 혹은 혈관 증상이 있을 때 셋째 이렇게 손을 구부렸을 때 혹이 너무 커서 미용적으로 보기가 너무 향해서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술 원칙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결절종 자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절종을 제거하고 그 결절종 아래에 있는 관절낭도 같이 제거해야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이 주상월상 인대에서 기시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 뿌리 부분까지 다 같이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끝마다에 생긴 결절종에서는 결절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퇴행성 관절념에 의한 골극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결절종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과 관절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절개해서 하는 수술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하게 되고 주상월상 인대를 보존할 상태에서 결절종의 뿌리 부분과 관절낭과 결절종을 모두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바닥에 생긴 결절종에서는 주로 굴곡근의 근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절종과 근막 혹은 활차를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절제하는 방법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등에 있는 결절종이들은 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절경 방법에는 습식 관절경법, 웨트 아스로스콥, 그리고 근식 관절경, 드라이 아스로스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식은 생미식염수를 집어넣어서 관절경을 하는 방법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손에다가 이렇게 관절경을 할 때 하는 그런 구멍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포털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절경이나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1,2구멍, 3,4구멍, 4,5구멍, 6,R구멍, 6,6구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손등에 생기는 결절종은 이 3,4구멍 위치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3,4구멍에다가 쉐이브를 하는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이 쉐이을 한 것은 돌리면서 갈아서 결절종을 제거하는 기구인데요 3,4구멍에다가 쉐이브를 집어넣고 4,5구멍에다가 관절경을 집어넣습니다 관절경은 이렇게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4,5에서 보면서 3,4에서 제거하는 이게 일반적인 습식 관절경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방법으로써 생리식염수를 넣지 않고 하는 근식관절경법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넣게 되면 치아와 공간은 좋지만 나중에 부종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식관절경법을 하게 되는데 3,4구멍에다가 쉐이브를 하는 기구를 집어넣고 6,4구멍에다가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결절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관절경적 결절종에서 손바닥쪽 결절종이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이쪽에는 요골동맥이랑 요골신경이 있어서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관절경을 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손바닥쪽 결절종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쪽 결절종일 때는 3,4구멍에다가 관절경을 집어넣고요 1,2구멍에다가 이 쉐이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절종을 잘 못 찾을 경우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압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절종이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찾아서 쉐이브를 이용해서 결절종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결절종을 다 관절경으로 제거할 수는 없고요 관절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낭종을 손으로 눌러서 파일시켰을 때 그러면 주위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경을 이용해서 결절종을 제거할 수가 없고요 주사계를 뺐을 경우에도 결절종이 이렇게 납작해져 버리면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재발한 경우에도 유착이 되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제거하기 힘들고요 그 외에도 골절 병력이 있거나 인대가 파일이 있거나 손목 불안정성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제거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 후에 재발율이 얼마나 될까요? 손등 결절종은 약 10에서 11%라고 알려져 있고요 손바닥쪽 결절종은 15에서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쪽이 더 재발율이 높은 이유는 이쪽에는 요골동맥, 요골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수술하려고 하다보면 결절종을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재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절종이랑 관절랑이랑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한다면 재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술 합병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이나 주상, 월상, 골관, 인대 손상, 관절 강직 이런 합병증은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경이나 혈관 손상, 특히 요골신경이나 요골동맥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결절종의 치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절종은 소아에서는 1년 이내에 약 76%에서 저절로 사라지고 성인에게서도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눌러서 터뜨리거나 주사기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보기가 흉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과거에는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